자, 사실 요즘 증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투자해야지 또는 투자하는 재미 없어지신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보고 맞아 원래 투자라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었는데요. 마침 오늘 아주 이런 내용으로 고견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세증권 이원영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이사님 요즘 사실 증시가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데 재미 붙이신 분들도 약간 요즘 시큰둥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취미를 투자로 연결해보자. 사실 저희 옛날에 주식 투자의 대영웅들의 히스토리에도 이런 게 참 많았잖아요. 오늘 투자하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의 재미들 아주 톡톡히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취미를 투자로 연결한다는 거. 대충은 감이 오는데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대가 중에 대가 중 워렌 버펫 같은 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투자하고 다르게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석탄수소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선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트렌드로 따라잡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런 한계들이 있는 그런 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좀 자유롭게 전환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취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건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덕후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실 천착하고 찾아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실 그 취미 분야에서만큼은 굉장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식이 바로 투자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대상이 되는 종목들 취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가는 분야는 다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취미 분야가 하나의 산업이 될 만한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면 관련된 주식은 있을 거고 거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진짜 덕후이신 분들은 그 산업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더 좋고 나쁜 기업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취미를 투자로 연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좀 그렇게 해서 몇몇 가지 취미면 취미 산업이면 산업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 사용해보고 자신이 직접 써보거나 아니면 즐겨본 것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투자에 적합한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일단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취미 중에 골프가 있잖아요.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골프가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그런 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진짜 가장 호황일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넓은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이 골프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킹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계속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골프존도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 FNC 이런 종목들 아마 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걸 글로벌로 해외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골프가 제일 쉽게 취미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프라는 산업이 이번 코로나 위기 전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전망이. 지금 준비한 그림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미국 골프장협회에서 발표를 한 내방객 수예요.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9년까지인데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산업 내에서는 이게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다. 특히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하고 무리하고 안 맞는다. 이러면서 외면을 했다는 건데 이게 한 방에 뒤집힌 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코로나 위기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도 골프장을 찾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나온 통계 보니까 2020년 1년 동안 골프장 내방객 수가 아니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시작한 그런 골프 인구로 편입된 사람 수가 50만 명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골프 인구 중에 650만 명이 골프채, 골프클럽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와 관련된 시장이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주식들 한 번 그 다음 그림 한 번 볼까요? 지금 그림에 이제 3개 종목이 있는데요. 켈러웨이 골프하고 아쿠시넷 그다음에 딕스포팅 굿즈라고 딕스라고 이제 보통 스포츠 전반을 다루는 티셔츠도 많이 입고 하는 딕스까지 있는데 보면 켈러웨이는 그냥 골프의 대명사 같은 회사죠.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좀 대중적이고 이런 골프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고 여기 보면 이 판데믹 기간 동안에 쇠를 어떻게 입었나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8배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오히려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아쿠시넷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리스트, 푸조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상당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아쿠시넷 같은 경우에는 그 심볼이 G-O-L-F 골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프의 아마 대명사 같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딕스라는 곳도 골프 관련 사업들을 갤럭시 골프 이런 것들을 브랜드를 미국 전역에 매장을 출시를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가져왔다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골프의 인기가 실제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종목 3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골프의 인기를 반영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이 중에 타이틀리스트가 좋은지 캘러웨이가 좋은지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자기가 즐기시는 분들은 이 중에 어떤 브랜드가 최근에 더 강세인지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투자로 연계시키자는 거고요. 아이디어는 그렇게 내 주변에서 내가 항상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찾는 게 어쩌면 주식 투자에 정석적인 출발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니까 확 와닿네요. 사실 요즘 골프장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옷 예쁘게도 입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요즘 저 브랜드가 유행이구나 이런 게 확 들어오는데 그걸 왜 안 샀을까요? 그렇군요.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차트도 보니까 상승세가 엄청나던데 그럼 골프 이외에도 다른 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그래서 몇몇 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골프 다음으로는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피트니스 쪽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찾아보자고 해서 종목을 또 몇 개 찾았습니다. 여기도 그래프 먼저 좀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지금 종목 여기도 3개인데요. 펠로톤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종목이 이게 상장을 2019년에 했고 2020년 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죠. 10배 정도 주가가 오른 것 같네요. 그리고 플래넷 피트니스라고 하는 종목은 사실은 2019년 가격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가민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세 종목이 피트니스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 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펠로톤이라고 하면 이거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홈짐의 대명사격이 되면서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 타는 자전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집에 가면 다 빨래건조대로 쓰이고 있는 자전거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름부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펠로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펠로톤이라는 게 유럽에서 있는 자전거 대회들. 투르드 프랑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자전거 시합 중에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고 자전거가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본진을 펠로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펠로톤에 앞서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브레이크어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런데 이 펠로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브레이크어웨이하고 치고 나간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사실은 우승을 하거나 입상권에 들지 못하고 다 다시 펠로톤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공기하고의 싸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안에 있을 때 힘을 저장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스포트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시합인데 결국 자전거는 혼자 하는 운동인 것 같으면서도 물이 안에서 같이 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전략을 짜고 이런 종목이에요. 그런 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펠로톤이라는 종목에 지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자전거를 사면 자전거 자체 앞에 20인치짜리 스크린이 딱 붙어 있어서 거기에 섭스크리션을 하면 구독을 하게 되면 뉴욕 본사에 있는 강사들이 나와서 운동을 지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경쟁을 하고 이런 스포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짐인데 혼자서 하면서도 절대 외롭지 않고 정말 누구와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이건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2020년 1년 동안은 가장 핫한 종목으로 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느냐. 이게 바로 경제 재개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더 이상 집에 혼자서 운동 안 해도 될 걸 이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이 펠로톤의 가치가 정상화된 사회 상황에서도 이 펠로톤의 인기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반면에 이거하고 아주 극단적인 반대쪽에 있는 게 바로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거는 피트니스 짐 체인인데 미국에서 가장 싸고 가장 많은 지금 직영점이 100개 정도 있다고 하고 프랜차이즈가 1900개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 2000개 지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2등 업체의 10배 이상의 가맹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정상적으로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본격적으로 분출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 회사도 나름대로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아이디어가 참신한 그런 영업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싸지만 초보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게 저 회사가 그렇게 싼 가격으로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는 대답은 나오는 대답은 워낙 싸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돈을 내고 있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회원도 절반 이상이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히트니스 이용객과 똑같은 흐름이네요. 그리고 가민이라는 종목은 이거는 그 위 두 종목하고 또 좀 다른 그런 종목인데요. 스포츠 시계, 왓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원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던 회사였고요. 우리나라 아이나비처럼 미국에서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만들어 파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스포츠 쪽으로 넘어와 있어서 이런 핏빛이나 애플워치랑 경쟁을 하는 그런 시계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마 좀 자전거 동호회 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 가민 다 하실 거예요. 속도계를 넘어서 요즘엔 사이클링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앞에 붙여 놓고 타시거든요. 이 시장은 가민이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전거에 붙이는 속도계라고 하는 사이클링 컴퓨터가 가격이 우리나라 지금 시세가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악세서리도 굉장히 많이 붙는데 예를 들면 페달에 사람이 주는 힘을 측정을 하는 파워미터라는 걸 붙이게 되면 자전거 속도 방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사도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얼마나 쓰고 그다음에 신박계도 붙이고 아무튼 완전히 컴퓨터로 모든 걸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가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시장에서 헤비 유저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후쯤 되는 입장에서라고 하면 이런 가민 같은 종목은 당연히 한번 눈여겨보고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일 거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네요. 하긴 어느 동호회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진짜 파워풀한 유저들 간의 어떤 뭐랄까 충성도가 보이는 제품들은 곧 전방위적으로 참 파급되기가 쉬운 건데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고민이 가끔 있어요. 보면 방금 우리 골프웨어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이클링도 했는데 이것들을 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나이키 이런 그냥 범용적인 브랜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종목들 혹은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 룰루레몬 이런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가 좋아한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사례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미 아주 교훈적인 그런 사례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나이키처럼 이미 굉장히 큰 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자기 몸에 투자하는 그게 얼마나 더 강조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시장을 놓고 크게 경쟁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이런 싸움에서 어느 쪽이 더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공부를 해야겠죠. 이쪽에서는 숫자들이나 세그먼트별로 매출, 이익 동향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스포츠는 그럴 수 있죠. 취미랑. 다른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분야도 적용 가능할까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또 장표 하나 보면서 말씀 나눠보면 이게 스태티스타라는 데서 공개한 데이터인데요. 2020년 미국인들의 취미활동. 제일 위가 뮤직, 음악이고요. 그다음에 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만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책 읽고 쓰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행 이런 순서로 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비슷하겠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취미 그러면 음악 감상. 뭐 그렇게 하죠. 굉장히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악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업체들 사실 음악 쪽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SM이나 JYP나 이런 YG 이런 하이북도 있네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대규모 레코드 레이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음원을 배포하는 그런 회사들. 스포티파이 같은 거, 애플 뮤직 이런 식으로 음원 관계된 기업들. 혹은 음악을 즐길 때 필요한 기기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공연과 관련된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음악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 악기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다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먼저 레코드 레이블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하이브랑 좀 비슷한데 비슷할 때 상장이 됐어요.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면 제가 워너뮤직 그룹하고 하이브하고 지금 두 개를 같이 그려놨는데 하이브랑 워너뮤직은 상장된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도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죠. 하이브는 우리나라 BTS라는 어마어마한 아이돌이 소속돼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의 동향에 따라서 빌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워너뮤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레코드 레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유니버설 레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워너뮤직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소니 뮤직 그룹이 있고. 그런데 지금 나머지 두 레이블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회사가 비방디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비방디 주식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otc 마켓에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탈리아 텔레콤 관련 투자를 굉장히 크게 실패해서 주가도 폭락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거기는 좀 매매하기가 어렵고요. 인수를 한 거겠죠. 비방디에 피인수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소니 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사인 소니의 자회사로 완전히 재편이 되면서 지금 소니를 매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니에는 음악회사라는 그 성격보다 전자회사의 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음악회사로서의 소니 뮤직을 매매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건 워너뮤직 그룹 정도가 되는데 사실 워너뮤직 그룹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소속된 아티스트가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에드시런, 앤마리, 콜드플레이, 브루노마스, 카디비, 두아리파, 마돈나 이런 현역 가수들이 있고요. 조금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않아도 예를 들면 비지스라든가 레드제플린이나 메탈리카 이런 팀들이 다 이 워너뮤직 그룹의 소속 아티스트고 이 레이블을 통해서 음반을 발매하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아티스트가 쟁쟁하니까 사실은 이런 한 가수의 인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음악 시장이 발전을 하면 계속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 어떤 혼자서 음악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음악 관련 주식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한 음반 산업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음원 유통과 관련된 걸 텐데요. 음원 유통 관련한 회사들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보면 2020년에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코로나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립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음악을 찾고 듣는 이런 비즈니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시장 규모가 커졌던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음원 유통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레코드판 LP 시대에서 카세트 테이프 시대에 CD 시대에 거쳐오면서 사실은 음악 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반전이 생겼던 게 바로 스트리밍 때부터입니다. 지금 준비한 그림 보시면 스트리밍이 나오면서 추세가 확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최고 강자가 스포티파이가 되고 있다. 애플 뮤직을 제쳤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조금 다른 종목 하나가 있는데 시러스, 사이러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하여튼 사이러스 XM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위성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방송,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대 굉장히 초반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지역마다 라디오 채널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역 라디오들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그런 채널로 출발을 했었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채널로 소개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통신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5G라든가 이런 통신망들이 다른 형태로 갖춰지고 그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원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지배적이 되면서 조금 추춤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과 관련해서 좀 준비한 게 많은데 조금 더 말씀드릴 시간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기기, 장비와 관련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음악 들으려면 좋은 장비, 기본이거든요. 소너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비 레버레토리. 돌비 레버레토리는 아마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돌비 그거예요? 극장 가면 나오고 하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꼭 극장같이 대규모 이런 곳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용 음원에 있어서도 돌비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채용하는 이런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이 회사의 수입원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돌비는 코로나의 영향을 처음에는 크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극장 비중이 굉장히 큰데 상영관에서 돌비 시스템을 통해서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중에 일부를 돌비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영화 상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코로나 초창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딛고 일어서서 그 이상 두 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새로운 스텝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소너스라는 회사는 스피커를 만든 회사인데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가 되겠죠. 일단 기본은 뭐냐 하면 여러 곳에서 집에 있으면 거실, 방마다 이렇게 스피커, 이 소너스 스피커를 놓게 되면 실제로 음악을 재생하는 기기하고는 한 곳만 연결을 해놓으면 나머지 곳에서는 그러니까 멀티로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한 회사였고요. 이게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스피커들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알렉사, 구글에서는 어시스턴트, 애플 앤 시리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집에 이 소너스 시스템을 방마다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자기 계정을 갖고 있는 알렉사라든가 구글 어시스터들을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 하나를 갖다 놓고 음악도 즐기고 이런 AI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소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갑자기 사고 싶은데요. 조금 고가라고 하네요. 제품은. 그러니까 알렉사나 이런 것보다 한 두세 배 이상의 가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또 굉장히 한국에 없는 그런 기업들여서 좀 특이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 공연의 공연 시장의 플랫폼 같은 기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1위 라이브 공연 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공연장을 한 290개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 자체 보유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연도 대체로 라이브 네이션을 통해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LA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인지 아무튼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공연 티켓도 라이브 네이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북미 지역 공연의 70%는 라이브 네이션이 주관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시장 지배자네요. 네. 완벽한 지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4만 회 공연을 주관했다고 하고 거기에 동원된 관중 수가 1억 명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받았던 산업이 바로 이 공연.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다. 초창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BTS 공연에 이어서 앞으로 공연들이 얼만큼 활성화될지 이런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보면 저 종목의 주가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곤두박질 쳐서 빠졌을 법한 오프라인 기반의 회사가 이렇게 또 치고 올랐네요. 그리고 거기 밑에 하나 더 나와 있는 종목이 일본 기업인데요. 야마하. 아, 악기? 네, 악기. 사실 또 악기도 사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야마하 이외에는 그 종목을 또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미국의 펜더나 깁슨 이런 회사들 굉장히 시장 규모도 크고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야마하는 일본에서 초창기부터 이 회사는 만들어질 때부터 오르간 수리부터 시작을 한 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 악기 업체들 중에 매출 규모로 넘버 원이고요. 안 만드는 악기가 없으니까 클래식 피아노부터 디지털 피아노, 관악기, 드럼, 기타 모든 분야를 다 만들고 있어서 악기를 직접 구매하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자기의 투자 기회를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은 야마하를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확실히 하나 배웠네요. 아 내 취미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그 어떤 편리성만 잘 관찰해도 아까 차트로 직접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뭐 그냥 산포를 안 봐도 되겠는데요. 네 사실 주변에 진짜 항상 귀에는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원영 이사님께서 그 교훈을 확실히 주고 가시는 것 같네요.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투자하는 방법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 질리지 않습니다. 세밀리비이사야. 재밌게來 recognij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